성수학을 했어. 좋지! 자 어떻게 야 비가 좀 약해지긴 뭐가 약해져 비가 좀 약해지긴 어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미 미 미 미 미 자 어떻게 이창호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골골골로 시작합시다 자 태회야 쉬운 거 얼마 없어 어차피 포기해 많긴 해 끼부리지마 뷰티풀 뭐 많긴 한데 네 어떻게 해 자 그러면은 쿨쿨쿨 아니면 뭐 쉬운 거부터 시작할까 끼부리지마 가자 미안하다